펀드 매니저들이 탁월한 기업 분석 능력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매니저가 직접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 투자 프로세스도 일어나되어 투자 위험은 줄고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지만 한 명의 매니저가 펀드를 운영할 경우에 기업 분석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. 세 명의 매니저가 팀을 구성한다면 분석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요? 매니저가 직접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